4교시 수업이 끝나서 2교시 수행평가 공부 여기가 지구과학 실험실인데 허준아 연태가 시험 끝나고 너의 생활에 대해 설명을 해봐 자다가 자다가 이벤트 시간 되면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게임하다가 다시 자다가 우리 학교 미남 순이 두번째 우리 학교의 대표 중국인 강렬한 미친 중국에 한 번 해주세요 중국 한반도 원래 하는거였어 그냥 맨날 하고 보자 최고 아, 저거 잘 사는다. 해줘. 아르키 많이 들어오세요. 에이... 에이... 아르키 좋아하시는 방법은 없지? 맨날 아르키 욕하면서. 아르키 선택사. 아르키 선택사. 아르키 선택사. 아르키 선택사. 아르키 선택사. 아르키 선택사. 왜 이렇게 생각해?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이상한 음원을 보고 있어? 진짜? 진짜? 진짜 저런거 좀 넣어. 야, 안된거야? 운모론이 아닌가, 저거? PS 전력으로 3700까지가 쓰는데. 이 쇼. 아르키 선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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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한다. 와, 쌩꺼풀과 시험 채점을 동시에. 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제1편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인데, 언어별로 한 개씩 뽑아와서, 이 문제지를 펼치면, 동네상을 다 펼치는 순간, 이제 카운트를 시작할 거예요. 보상과 발판까지 모두 인원에 맞춰야 돼요. 앞선 방안을 해보니까 생각하려면 안 돼요 일부러 오자마자 답변을 당겨야 해요 일부러 오자마자 시간이 좀 귀찮아요 범위가 어디에요? 범위는 2학기 전 범위 2학기 누구야? 2학기 동안 대학 방법 중에서 비교변화나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약간 타이너스를 찍어보자 이제 그거 계속 떼가지고 3교시 끝나서 4교시 창태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민재야 오늘 점심에 대해서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 교실이요 오늘은 김주먹밥 신전 떡볶이, 모듬, 튀김, 순대찜이 나오는 날이에요 맛있겠다 우리 학교 맨날 이런 걸 줘요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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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기 얘들아 나 이거 들고 다니기 쪽팔려 이곳에 Мар이죠 2학기 4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3학기 2학기 3학기 3학기 아 진짜 꼭 기나 3개씩 만들었다가? 여덟이 와? 존나 많이 오네? 여덟이 존나 많이 오네? 여덟이 존나 많이 와! 액체 덩어리를 모아러 왔어 신양증권 30% 사서 넘기세요 물산은 안 되죠? 물산은 안 되죠? 뭐하고 있어? 약간 다른 반 다른 반이 보길 따갑습니다 none 물은 안 되죠? 그렇게 기상입니다 내가 말했나? 팍 때 썼다고 아시지만 자기소개 식구기한테 하고싶은 말 오지 마세요 도망가세요 뭐하는거야? 여기는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면 여기 오면 안돼요 여기 오면 억가당해요 이러면 편집당하겠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오세요 1501 강박윤 근데 지금 18기 기장이 18기 기장이 김주현이라고 진짜 망했거든요 강박윤씨의 이메일은 gbs.s2002 아니 18기 기장이 김주현이어서 망했어요 18기 기장 김주현이에요 망했어요 오디오 터지겠다 hourly drinks 152 компании 153 진지 관계 1 아잇 아잘 어울려 너 야 눈 존나 많이 온다 야 우리만 스타 탄생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야 뭘 얼굴이 잘 안나오는데 와 완전 안 흥기다 우리 학교 최고비나 약간 광주의 차원으로 하는 별풍을 써야지 엄마가 자고 있었구나 맞아 일로와! 어디가 너 그 잘생긴 얼굴 사장사람들한테 보여주자 목소리 하지마! 여기 나홀로 집에 이 새끼 쥬오면 찜창면이 존나 좋아한다니까? 쥬오면 재밌는건데 보여줘 난 그거밖에 모르겠어 약간... 근데 공부하는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 지랄이 끝나긴 했는데 공부하고 있어? 어! 여기 미안하다 어! 안 돼 이것도 공부인데? 엘자가 예쁜데? 야 노래 진심이야 여기 이렇게 스위치하고 있고 스키가 없어? 어 여기는 뭐하고 있니? 어 아니 얘들아 조금은 좀 재미있어 예? 잠깐만 이거 논란이 좀 있겠는데 테스트가 재미없다고요? 재미없어 야 다른 방 인터뷰를 따로 가자 나 식구기한테 하고 싶은 말 그걸 왜 찍고 있어? 우리 동아리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야 이게? 응 어 너도 이리로 와 말해 아들? 어 말해 나 할말이 없는데 나 그때 CBS 가서 하고 왔어 아니 또 해 그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볼 예정이야 얘들아 루첸 많이 많이 참가해줘 너도 이리로 와 에이 아니 루템 얘가 했잖아 뭐야 내가 식구기한테 하고 싶은 말 식구기야 식구기야 후학과 중에서 루템 종아리가 최고거든 홍 루템으로 확인 많이 왔는데 어 이미스 같은데 가지 말고 버헌아 인형아 이렇게 식구기한테 하고 싶은 말 우리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야 어 파울 거로 오세요 제가 밟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Schw에 이리 와 왜? 이거 우리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인데 식구기 한번 타고 싶은 말 е이 우리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인데 식구기고 같은 악 재혁 일려봐봐 같이하자 해봐 이거 이게 우리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인데 식구기에게 타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힘들겠지만 파이팅 파이팅 연속아 어 우리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인데 식구기야 고 싶은 말 식구기? 도망갈 수 없어! 이제! 즐겨! 재밌는 얘기 좀 해도 물량 채워야 돼 물량 채워야 돼 재밌는 얘기 좀 해줘 너 아침부터 찍었으면 물량은 이미 확보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어 민재야, 나 선명히 찍은 24시간 동안 16판이야 16판? 24시간 동안? 개맞이 한 거 아니야 너 잠 안 잤어? 8시간 그 잠 자는 사이에 강병은 5시간 빼고 이려져있어 와 미친 새끼 점심시간에 물리실 탐방 너무 더러운데? 물리실에서 갈라 하신 건 핵심으로 재료는 바로 이 청키 입술입니다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네요 저 전선? 쓸 일이 없어요 가장 좋은 신청자를 너를 거든 넣어놔 하자 하자 어딜 가? 여기가 저의 휴식 공간 효실인데 사람이 더럽고 소통стати 심동텁어라 ว Engineering 3D 프렌터가 있고 여기 세미나실 여기 세미나실 여기 세미나실 도찰 도찰 아니 김빈구가 아메가라는데 내가 강댕이 아니라 강댕이라서 저기 한대 때 쓰신거잖아 우리 언리버 유튜브에 올라올 영상인데 그 식구기한테 할만 식구기한테 할만 식구기한테 할만 오지 마세요 언리버 가지 마세요 잘 봐 좀 길게 말해 분량을 뽑아야 돼 분량은 충분히 뽑은 것 같긴 한데 국가보면은 팁스 맥 오지마 저기가 제일 망한 동아리예요 어 2분 후 왜 나 버려 뭐 왜 나 버리임 나도 지금 상당히 쪽팔린 상태거든? 너무 셉니다 사과 들고 가야 돼 쪽팔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개한테 보낼 영상 아이고 뭐해? 이것 좀 더 많았어 보인다 맛있는 걸 찍어야지 맛있는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맛있으면 할 수 있어 싹 갈라 싹 갈라 싹 갈라 안 되겠다 아 뭐야 이거 많이 해주세요 맞고 오늘 점심 아니요 겨자들을 만드시키기 합시다 안 뺐게 맛있어 碕 혈 방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